이 조금 다루어야 될 주제가 많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좀 이례적으로 5시부터 방송을 몇 번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5시 방송을 시작 하고 그럼 이제 대개 선거 방송은 대개 한 6시 정도부터 시작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월 27일 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쏙 뺀 상태로 투개표 제도 개선안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는 국민의힘의 그런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나온 그런 아니다 이렇게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인 그런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 형식으로 2주일 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다시 마련하라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위조투표지의 제작 생산에 손을 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맹줄과 같은 부분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드디어 만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관위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제항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다른 시사사안을 포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볍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또 오늘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떠오른 제가 세상 사는 방식 중에서 어제는 다른 주제를 다뤘지만 문뜻 떠오르는 것이 그냥 우직하게 전진하는 것 우직하게 참아내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난이나 엿경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아내고 이겨내고 또 좋은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좀 내리막길 좀 어려움이 이렇게 닥칠 때가 되면 그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 좀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미학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다 변하고 또 세상이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반드시 오르막이 있다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리막이 되면은 싯벨트를 아주 맹악하게 잘 메고 그다음에 오르막이 올 때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또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떠오른 단상을 가끔 이렇게 에세이 스타일로 말씀드리는데 자랑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시사평만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그런 삶의 단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직하게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맡은 사람의 평생을 그렇게 관통하는 그런 특성이자 강점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울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러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울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본인에게 온 혹한기 겨울 그리고 아주 그렇게 심한 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부여할 수가 있으면 한참 가볍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재연배의 한국 남자들에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저는 자기 견해 자기 간점 자기 시각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나 자기 인생 사례를 바라볼 때나 또 뭐 자식들을 바라볼 때나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도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거죠. 그래서 대세에 편성하거나 무덕하거나 남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일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재연배가 재연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대면하고 난 다음에 알면서 대부분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 침묵은 이익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지만 그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과 대결 국면을 그런 긴장감 같은 걸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위원회는 범죄 집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선관위에 여러분들 직원들이 수천 명이고 그 직원들 식솔까지 다 포함이 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모멸적이고 위험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선거 사기 집단에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 연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선악 선악에 대한 맹악한 관점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맹악한 그런 관점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병호가 김무성의 쫄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서 이제 퍼뜨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서 퍼뜨리는지는 내가 알 길이 없고 그러나 공병호 tv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공병호라는 사람이 김무성 씨를 만나 쫄개가 될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김무성이는 김무성이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김무성 씨가 아마 50대 초반일 겁니다. 제하고 연배가 다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르고 그분은 부잣집 아들로 이런데로 성장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집에 아들로 자랐고 전혀 분야가 다른데 공병호가 어떻게 김무성이 쫄개를 하겠습니까 공병호 김무성 쫄개를 해서 벌써 국회의는 한 번 했겠죠. 그런 건 그런 말을 우리나라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게 죄거든요. 저는 누구의 이름도 부하나 이런 걸 그래서 정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 들어가 가지고 당론을 추종해야 되고 특정 사람들의 앞에서 뭡니까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일찍 앞섰던 안과의사를 지냈던 공병호 씨가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죠. 저는 놓으면 놓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저지른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범죄집단이라고 이런 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추종하지 않고 누구도 대세를 여러분들 하지 않고 누구처럼 출세를 위해 가지고 말을 바꾸거나 변절하거나 그렇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명료한 거죠. 그리고 나만께 신세지거나 이런 것을 아주 그냥 아주 싫어합니다. 제 자신이. 나만께 신세를 지거나 나만께 부탁을 하거나 나만께 의지하거나 나만께 의존하거나 어마어마하게 제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 큰 목표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날까지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폐가 돼서 안 된다. 이게 명료하거든요 입장에. 그래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감 자체가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만께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이념적으로도 자유주의자 시작이 강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머리끝부터 이런 발끝까지가 다 자유주의자에게는 아주 철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살다 보면 추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보다 오늘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가고 나면 또 봄이 오는 것이고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집요하게 파헤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간이 사람들은 학을 뗐을 겁니다. 다 나가 떨어지는데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부정선거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미하는 바를 명료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모멸적인 표현인 거죠. 김무성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이고 대통령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말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김무성 씨하고는 일체 내하고 인연이 없고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년도 제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조찬강년이나 이런 데 만날 기회도 있었겠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김무성 씨하고 생님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 않습니까 김무성 씨를 아마 내가 볼 때는 형님 아우 이런 스타일일 거고 우리가 남이가 아주 난 칠색이거든 우리가 남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혹시 댓글에서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게 되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